한국원자력연구원이 중수로 사용 후 해결료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대용량 운반용기를 개발했습니다. 연구원 측은 기존 월성 원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반용기 용량보다 3배 더 많은 360다발을 운반할 수 있는 용기를 낙하와 화재, 침수 시험 등을 거쳐 개발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연구진은 이번 대용량 운반용기가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의 중간 저장시설 운반 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